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집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회사, 회사. 저 다른 거 떠나서. 아, 맞아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사원한테도 그 얘기 했는데. 아, 이게 좀 회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아니, 뽑아요. 네, 사람은 뽑는데. 그 좀 시기가 좀 연기가 됐다. 아, 무슨 회사가 그렇게 뜨거운 물들여? 그럼 우리 안 된 거야, 아직? 직원이 아닌 거야? 당연히 직원이 아니죠, 지금은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회사가 직원도 아닌데 야유를 가? 야유회가 아니라 최종 면접 과정이라니까. 야유회죠. 야유회 형식을 떴지만 최종 면접 과정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고생했다고 그러고 약간 좀 분위기 잡아주길라 난 된 줄 알고 지금. 필라테스트 1년 끊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안 되면. 그리고 형이 다녀가 다 떨어져서 저 애가 세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분한테. 나한테 지금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해온는데 치아바타 지금 드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런 걸 굽혀야 되는데. 손이 잡고 가라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각자의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 애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하사원도. 아니, 형님이. 저희도 형님. 알죠? 우리 부장님. 근데 저희도 입장이 있기라 그래. 우리도 입장이 있죠. 들어갑니까, 형님? 정 과정한테 그러지 마. 그렇지 않아도 저, 응? 아니, 드세요, 드세요. 형님. 하,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말자. 난 된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게 최종 면접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미완피를 갈 때 막 된 것처럼 막 웃으면서 봐요. 이러더니. 지금 기분 드립잖아. 우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됐다. 그냥 갑시다. 이거 하고 잘 얘기했어. 이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내가. 아니, 회사는 뭐 우리 뭐 회사 안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지? 그러니까 내 말을. 깡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아, 갑시다. 이거 하겠다. 누가 더 잘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그만 살라고 하는. 아유. 그러니까 회사라는 조직이. 회사는 고구마. 아유. 고구마.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고구마. 아유. 정관장 미안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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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네, 깜빡했네. 깜빡했어, 깜빡했어. 괜찮으십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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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유. 덩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쌈 얘기. 쌈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아니요? 나 진짜. 야, 이거 뭐. 홍련 잘하십니까, 홍련님? 아니, 나 진짜. 얘기 좀 해줘요. 나는 좀 스피드로 하니까. 맞습니다. 기술이 있잖아. 이런, 이런, 이런 덩치들은. 아, 그래요? 이거 들어가요. 오오오. 네? 오오. 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툭툭 치면 그럼 맞아주죠. 오오. 몇 대 딱딱딱딱. 맞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냥 막. 저렇게 이빨 막 돌려놓지. 저렇게 이빨 막 돌려놓지. 이거 치열 이렇게 된 애들 바로 놨다며, 이거. 근데 저한테 딱 맞으면은 이게 몇 시간 뒤에 어디 잔디밭에서 일어나요? 아이, 진짜. 오, 이거 되게 빨라 보이십니다. 네, 네, 네. 아주 날렵하시고. 아니, 제가 뭐 지금 뭐 나이는 꽤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살아 있잖아요. 스텝이라든가. 아, 이거 피하시는 것도 잘 하죠? 당연하죠. 아, 그래요? 피하는 거 잘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 진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거 보고 때렸잖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야. 아, 해봐봐요, 형이. 아니, 나는 안 해, 이거. 나는 안 해. 저는 괜히 이렇게 가면 여기 스쳐도 큰일 나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 저기, 저는 학창절에 진짜 좀, 예. 아, 또 해. 아니, 유명했어요, 저는. 해봐요, 해봐요, 해봐요. 못 친다니까? 아니, 나를... 쟤도, 쟤도. 못 쳐, 못 쳐. 못 쳐. 못 쳐. 아, 나를 이렇게 맞아지니까. 아, 하나 더 안 해, 하나 더 안 해, 하나 더 안 해, 하나 더 안 와. 하나 더 안 해, 하나 더 안 해. 하나 더 안 해. 아, 일어났어. 아이,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아, 나 이거 왜 그랬습니까.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저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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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욕하십니까? 왜 욕하십니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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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 이리 진짜 싸움 납니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아, 저희도 모르겠는데...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앉아 앉아... 아... 아... 아, 저... 아,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나 진짜 좋은 얘기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두 분 다 좀 참 그러시네 아니, 뭐... 유부장님도 답답한 거 알겠는데 일단 지금 우리 사정이 그렇다는 거는 항상 기억해 주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이제 제가 뭐 두 분 미운 정, 고운 정 우리가 다 든 사이 아닙니까, 서로 그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하고 서로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독가롭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고 면에서 그렇다니까요 아, 지금 아이사 신전문이 뭐 얘기하고 막 지금 그 분들하고 막 만나고 사원들하고는 그냥 면접만 보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또 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뭐 불합격이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미정이라는 얘기예요 나 일 잘하고, 나 진짜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일 잘하고 아니고 자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내가 지금 몇 시간째 얘기를 하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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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인사처에서 하는 거라고 누가? 그러니까 이게 뭔데? 네가 얘기하면 안 와! 안 와! 가! 가! 너도 불합격이고 너도 불합격이야 너도 불합격이고 너도 불합격이야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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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가 아이사 아이사 잠깐만 왜그래 꼴먹기 싫어 가이사 아이사 음식감도 다 내가 냈수 죄송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아무리 당부가 내 입술도가 내 눈에 띄면 너 죽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도 가요! 죄송합니다. 이리로 와라. 죄송합니다. 아, 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의장님한테 즐겁게 해 드리려고 준비한 것도 있는데. 저건 또 뭐예요? 카드 저건 뭐예요? 아, 이것도 다. 동부장님이 재밌게 해 주려고 내가 다 준비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카드 다 갖고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어, 이거 뭐, 뭐야? 어떡해, 형. 몰라요, 아이고, 내가 마술이야, 왜 그래. 뭐, 500만큼 떨어져. 이게 뭐예요? 500만큼 드리는 거야. 500만큼을 왜 줘요, 갑자기? 그냥. 더 큰, 큰 돈 들여? 알았어, 그럼 내가 오늘 지갑에서 끓여갖고. 하여튼 저 오늘 미안합니다. 내가 따로 또 사과할게요. 우리 화사한테 화내서 너무 미안해요. 네, 들어가세요. 연락할게요. 먼저 들어가주시죠. 들어가세요. 이거 나머지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먹을 건데 왜 시킨 거예요? 왜 안 먹어요? 아, 이거 저기 환불하겠습니다. 이거 환불하겠다고요? 이거 돈으로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이고. 아, 이거 제가 싸갈게요. 아, 우리가 싸가면 안 돼요? 아, 이게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럼 이거 다 챙겨가세요. 아, 그래서 먹던 걸로 어떻게 가지고 가요? 칼로 누르려면 되죠. 아유, 입단불. 그만하세요. 아니, 쪼져나잖아. 하, 죄송합니다. 야, 근데 나 일부러 내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 몇 번에 싸운 거야, 지금. 아, 이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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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것도 하지? 아니, 형님 이번에 싸우면 진짜 형님 진짜 다시 못 볼 거 같아서 그래. 나, 나, 나. 진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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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나 저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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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도 지금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안 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서로 나이가 있는데 이거 뭐 주먹 싸지 마 그럴 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저기 전 과정. 내가 이거를 지금 먹던 거를 내가 지금 싸가자고 그런 거야? 아니, 아니, 아니. 형님, 형님.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아니, 형, 제발, 제발. 아니, 알뜰하셔도. 입을 싸고 다시는 못 봤어, 다시는 못 봤어. 나와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알뜰하셔도 돼서. 나와봐, 내가. 아니, 그러니까. 형, 형 빨리 가요, 나가, 빨리! 아이, 나 진짜 너무 열. 아이고. 형 가, 빨리 가. 아아... 아니, 내가 좀 해도 적당히 해야 이거를. 내가 진짜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아, 근데. 형,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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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이, 형, 형, 형! 아이, 아이, 형, 형. 예, 분야, 형, 형. 좀 말려봐, 형. 말려봐. 하하하하하하 아, 형님은 진짜 그러지 마. 아, 내가 하렴하죠. 아니 내가 진짜 아니 절대 내가 죽어 내가 절대 죽어 내가 그랬어? 선생님 아니 나 진짜 해봐 내가 그런거야? 오늘 내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닙니다 근데 사람 속을 그렇게 긁어놓으면 안되지 내가 다 샀잖아 내가 산거 같고 뭐라고 했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싸가래잖아 사과드려요 형님 죄송합니다 갈게 갈게요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빨리 가 빨리 오디와 가자 가자 이런 분위기만 우리 지금 못가 이 회사 형님 나 위에서 안가 나 위에서 안가 누워서 가겠냐 왜 변했어 저렇게 야 너 한 3만원 있니? 형이 꼭 갚을게 내가 진짜 좋은 형이 되시고 싶다 왔어요 조용히는 오우 반전 감사합니다.